If you want to impeach, do it! 탄핵하려면 하십시오. 프레임 개념의 창시자, 미국의 인지 언어학자 조지 레이코프 교수의 저석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 를 생각합니다.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 그러니까 자꾸 코끼리만 생각납니다. 조지 레이코프 교수가 교본으로 쓸만한 바보소는 동영상을 잠시 보시겠습니다. 과거 대선 TV토론에서 안철수가 제가 MB 아바타입니까? 라고 물었는데 지금까지 머릿속에 남는 것은 안철수는 MB 아바타다. 라는 잔상입니다. 현직 대통령이 본인 입으로 대통령 탄핵이라는 역대급 실언을 했습니다. 며칠 전 윤석열 대통령은 내년 선거 때 보자, 아주 탄핵시킨다, 하려면 하십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오만의 극치입니다. 결국 남는 잔상은 윤석열 탄핵, 내년 총선 때 보자, 라는 말이고 좀 더 좁혀보면 남는 단어는 총선 때 윤석열 탄핵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왜 이런 프레임 짜기와 실언을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아무튼 내년 총선 때 윤석열 탄핵이라는 말을 가슴에 품고 투표장에 나가지 않을까 라는 마음속 잔상이 남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국민의힘이 이준석, 홍준표 등에 대해 징계 취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럼 결국 잘못된 징계였던 것인가? 그럼 잘못된 징계에 대한 사과와 징계를 밀어붙인 자들에 대한 책임을 물어 그들을 징계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일반 상식을 뛰어넘어 좌충우돌하는 국민의힘 많이 급하십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이준석 징계 취소가 이준석에게 좋은 일일까요? 마삼 중에 소름을 넘어 마사 중에 비극적 시나리오는 아닐까요? 만약 징계 취소, 신당 좌절, 사지, 노원병 공천, 낙선, 정계, 조퇴의 시나리오라면 결국 이번 징계 취소 한마디로 이준석 죽어라인데 이준석의 반격 카드가 궁금합니다. 이준석 대감은 사약을 받으시오. 윤석열 왕이 내리는 사약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꼼수, 졸속은 통하지 않는 걸까요? 어제 발표된 리얼미터 여론조사에 따르면 김포동, 중소도시, 서울 편의 반대가 58.6% 찬성은 31.5%랍니다. 대부분 지역에서 반대가 우세했고 주요 관심 지역인 인천, 경기는 반대가 65.8% 서울은 60.60%로 나타나 국민 여론상 실패의 길로 접어들었다는 분석입니다. 허짓거리 하지 말고 5호선 연장 등 교통문제나 해결하라 김포에 쓰레기 버리려 그러냐 그런다고 펴줄 줄 아냐 라는 불만이 터져나오고 특히 20, 30대 젊은 층의 분노 표출이 눈에 띕니다. 시대의 역행 아니냐는 국민의힘 내부 반발도 터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정치인은 팩트, 의도, 태도에 유의해야 합니다. 팩트가 틀리면 낭패를 보고 의도가 불순하면 역공을 당하고 태도가 오만하면 분노를 유발합니다.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의 팩트, 의도, 태도는 이미 국민들이 속속들이 꿰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말맞다나 내년 총선에서 진짜 탄핵하는 심정으로 투표장에 나가지 않을지 심히 걱정됩니다. 비 케어풀 조심하십시오.